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논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성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날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성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평안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거고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서먹한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집과 집중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장소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야곱은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은혜가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곱이 만만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야곱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약점들을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열두시파에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야곱이 받은 은혜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어줬습니다 오늘 변문의 배경은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형 애설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훔친 죄로 도망 나왔죠 그리고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이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 만에 자기의 땅 가난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과 화해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요 그리고 가난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 형 애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짐같이 여겨지는 형과도 기적같이 화해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 야곱은 고향 가난 땅에 돌아와서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 땅에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세겜에 너무 오래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겜은 아주 세석적이고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상적인 딸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성폭행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죠 가해자 세겜 족장은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와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여동생의 순결을 질바면 이 세겜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의식이 할래거든요 너네 남자들이 다 할래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딸 디나는 너에게 주겠다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 거룩한 의식을 활용해서 그 세겜족 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겜족 속과 혈맹 관계에 있던 다른 부족들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엎드립니다 사고는 야곱이 계속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수습을 해주십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정기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라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해법이 뭔가요? 야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방어전선을 구축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서 네가 드렸던 그 간절한 예배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 모든 문제의 근본은 영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라 그냥 드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확실한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은요 야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냐면요 지금 애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미리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다시 가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가 살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다시 가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도 되시는데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예배는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30년 전 애서의 형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그때 야곱의 마음은요 가난했습니다 아주 간절했습니다 아주 절박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영적 가장이 베델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이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았어요 딸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성폭행 당했을 때 이 문제를 야곱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기왕성한 아들들이 거룩한 한례의식을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이 극심한 문제 가운데 가문이 멸망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문제에만 빠져있지 말아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정의해 보면요 우리 앞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문제만 보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베델의 그 은혜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가 큰 게 아니라 결국은요 우리의 예배가 작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계매 비극을 통해서요 야곱의 가정을 지금 다시 세워가고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정은 너무나 대단하고 탄탄하죠 그런데 은근히 그 야곱의 가정에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영성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영적인 부분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야곱의 집안 식구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방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가족인데 그 엄청난 야곱 이스레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 엄청난 사람인데 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이방신상을 지금 숨겨놓고 있어요 과거 라엘도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 라엘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숭배하는 가정신 드라빔을 훔쳐 나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석적인 신앙을 가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더 이상 우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날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느라 하며 지금 야곱의 최고의 위기는요 이방 적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방어전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온 집안 식구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온전히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를 통해서 되어진다 야곱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아버지께서 온전히 예배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온전히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은 말 안 해도요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권위를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김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그러니까요 가장이 예배하니까 영적인 권위가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물질 우상 은근히 성공 우상 은근히 자녀가 우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 부응의 시작은요 회계를 통해 일어납니다 진짜 회계는 무엇이죠? 울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계지만 진짜 회계는요 인생의 주인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회계의 결과는요 버려야 할 걸 확실히 버리는 겁니다 베데레 예배 간절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취미생활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으면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회계하고 우상들을 버렸다는 증거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버지 말 안 듣던 아들들이에요 아버지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래라는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그 세계의 모든 남자들을 멸족시키고 그렇게 자기 말대로 하던 아들들이 지금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느끼고 바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뭐라 그러죠? 너희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라 악세사리, 먹거리, 귀걸이 이런 부분들도 다 우상의 모양을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들 귀걸이를 주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걸이를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 금, 은, 보석들입니다 아무리 비싼 것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해결하면요 하나님이 모두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예배, 온전한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 본질을 붙잡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에 은근히 있는 우상들을 제구하고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는 모든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장소로 돌아가라 한마디로 너의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라 지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힘이 빠진 분도 계시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다시 뜨거운 영혼구원의 그 열정이 있던 그때로 돌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다가왔는지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사랑 다시 회복하라 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문 우리는 정말 잘 믿는 가문인데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첫사랑을 잊어서 시작된 문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위기의 가정이 있다면 은혜의 베델로 돌아가는 그리스도만 붙잡는 축복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영혼구원의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냥 행사로 끝나면요 비참하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흥행이 아닌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흥행은 광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영혼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